전달했어 먼저여기 시작했다 이리 와우 날아오면서 슬프다 지금 다시 대기 시작했다 그녀마스 슬프다 호름 할래 아이고 집중 이랑 집중 나 왔어 집중 집중 우리 집중 우리 집중 우리 집중 우리 집중 바비큐 귀신이야 너? 바비큐 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? 사람들 뭐 맛있는 거 먹지? 어디서 놀아야 되나? 자리 잡았어 지금 자리 잡았다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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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야 나 가고 싶어? 우리 제풍은 주인공 신경쓰기 민기 설탕 찬미 보수 아름다움을 소리내셔 자리 아뜨뜨 다ять 아아 하아아아 으아 으 아아 으 아 흫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